그런데 이거 잡아주는 건 한 사람이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정말 수연이가 잘 잡아주실 거예요. 그럼. 이거 잡는 사람이 탄탄하게 잡아주면. 종아리를 딱딱하게 잡아주면 올라오기 가지고. 자동으로 올라가죠. 더 당겨서. 그렇지. 좋다. 아팠어요. 아팠어요. 절박을 했어, 나를. 그렇게 해야지 올라가요, 시호. 레슬링 기술 당한 것처럼. 되게 안정감 있다. 야, 이거 진짜 기계보다 나아. 진짜 안정적이야. 나도 그러면. 나 언니 얘야. 우와. 잘해, 잘해. 아이고. 아이고. 주깝다. 충분히 하지 않았니? 아니, 아니, 아니. 빨리 해야 돼, 빨리 해야 돼. 아홉 개, 아홉 개. 열. 그렇지. 열하나. 옳지. 좋다. 잘한다. 좋아. 아이고, 죽겠다. 아니, 나는... 아니, 나는 그만하고 싶은데 소리가 작다. 열 대. 아홉.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아니, 나는 그만하고 싶은데 소리가 작다. 나는 그만하고 싶은데 소리가 작다. 열 둘. 열 둘, 열 둘, 열 둘. 언니, 몇 개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언니, 할 수 있어. 언니, 귀 잡아당겨. 귀 잡아당겨. 열 둘, 열 둘. 열 셋. 그렇지, 열 셋. 열, 열 셋. 나는 그만하고 싶은데 수희가 작고. 나는 그렇게까지 안 하고 싶어. 그만. 열 셋입니다, 열 셋. 그런데 수희가 기계네, 기계.